안녕하세요. 저는 음악을 만들고 또 부르고 있는 백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저는 제 노래들 대부분이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인데 사랑을 하다가 설렘이나 아픔 또 그리움 이런 곡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누구나 한 번쯤에 사랑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만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많은 공감들을 형성할 수 있는 곡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저는 제가 힙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어떨 때는 발라드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R&B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랩을 할 때도 있어서 힙합 이렇게 딱 힙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긴 어려울 것 같고 차별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노래랑 노래랑 랩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오늘 세 곡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곡은 이제 작년 제 첫 EP 앨범의 더블 타이틀 곡 중에 하나인데 알려줘라는 곡이고요. 제 노래들이 대부분 이별의 아픔이나 그리움에 대해서 좀 많이 많은 곡들을 썼어요. 근데 알려줘라는 곡은 몇 없는 설렘이 많이 담긴 곡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궁금해하는 그런 남자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 이 곡을 조금 편곡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고르게 됐고 두 번째 곡은 같은 EP 앨범에 속해 있는 후회라는 곡인데 이 곡은 제가 좀 애정을 하는 곡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이별을 하고 난 후회됐던 감정들을 반성문처럼 하나씩 이렇게 쭈르륵 써내러 가면서 가사를 쓰게 된 거여서 애정이 있어서 고르게 됐고 세 번째 곡은 잘 자라는 곡인데 이 곡은 작년 겨울에 발매가 된 곡이고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현재까지도 그렇겠지만 불면증이 좀 많이 심했는데 저를 위해서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푹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든 곡이기도 해서 이 곡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 느낌은 어떠셨어요? 저는 한 번쯤은 제 노래를 좀 라이브 세션으로 좀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한편으로 재즈라는 재즈 편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. 제 곡이 재즈와 어울릴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딱 촬영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재즈로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멋있는 곡이 나온 거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제가 작년부터 한 달에 한 곡씩 계속 발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 한 달에 한 곡씩 발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발매를 생각해놓은 곡들이 준비가 돼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락도 해보고 싶고 또 아니면 정말 잔잔한 노래들로 많은 곡들을 구성해서 만들어보고 싶어서 올해는 일단 구성해놓던 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매를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장르들로 폭을 넓히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또 제 노래를 사랑해주신 분들은 열심히 또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양한 노래들로 또 준비를 할 테니까 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더 됐습니다. 이제 아멘